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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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미안하다. 이의정. 우진아 멀리 안 나간다. 안 무서워. 드론 위치 좀 잘 알려줘요. 미안합니다. 고장 나란 사람이 당신을 미친 듯 사랑합니다. 그동안 즐거웠다. 난 못해. 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또 말 한마디가 천장 빛을 갚는다고. 난 못해. 기억하는데. 난 못해. 우리 협상 타임 한 번 진행할까. 이거 사실 저한테만 작가님께서 말해주셨는데 욱진이 몰카이거든. 근데 첫 번째 사람 보통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해. 몰카이니까. 이게 다 하면은 약간 예상이 가잖아. 그치. 근데 한 명만 하면은 진짜 미스테리하죠.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 그 알지. 그치. 그치.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 그치 말 표현할 수 없지. 삶의 상황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걸 오늘 쓸 줄이야. 24살 험난하네요. 떨려. 말 시키지 마. 정신없어. 근데 보통 사람이 떨어질 때 심장마로 돌린다고 하잖아요. 아니 진짜. 아 자꾸 뛰는데 자꾸 플래그 세우고. 저희 진짜 그럼 안. 근데 그거는 안전쟁지 없을 때. 이유정. 미안하다. 근데 줄이 없는데? 줄 없이 하는 거야 원래. 그래? 어. 구명조끼 입고 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명소인가? 그냥 물속으로 떨어지면 돼. 갑자기 안 무섭다. 갑자기 안 무서워. 지금 심박수 몇이야? 지금 134. 더 올랐는데? 뛴 거 아니야? 지금 빨리 3명. 어떻게 해봐야. 욱진아. 어. 700까지만 올려줘. 어. 내 혼자? 어. 그럼 바로 미션이 실패해. 그럼 그럴까요? 네. 기다릴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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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 짠. 야 이거 뛰면 저거 우리. 아 그래 형 반파지라서. 자신감을 가져 너의 그걸 극복하는 거야 너의 그 뭐야 고소공포증 가자 파이팅 네 가겠습니다 출동 파이팅 지금 심박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파이팅 파이팅 유치 말을 못 들어 왜? 긴장했나봐 파이팅 상태야 내려갈게 이 파란색 보이죠? 네 이걸 이렇게 당겨서 몸을 유행자로 만들어주세요 아 네 들리세요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렸다 와 나 같아도 아무것도 안 들려 저기 올라가면 너무 무서운데? 에이 진짜 무서워 와 저렇게 되면 진짜 무섭겠다 네 왼손 놓고 오른손을 잡고 네 오른발 앞으로 야 파이팅 가운 차 하겠습니다 네 우와 진짜 못 보겠어 간다 와 가운 차 하겠습니다 네 간다 2 1 와 잠깐만 와 진짜 무섭다 와 진짜 무섭다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와 진짜 무섭네 욱진아 어 하고 싶은 말 있어 다음 사람 포기해도 돼 포기할까? 와 진짜 무섭다 와 이걸 놓지 못하겠네 야 안 돼 가자 가보자 가보자 와 와 고맙진아 간다 야 뭐 영화 찍어? 영화 찍어? 영화 찍어? 아 진짜 무서워 고맙진아 고맙진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한 번 더 한 번 더 3 2 1 끝 아 아 제발 움직여 욱진아 안 뛰어도 돼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안 뛰어도 돼 욱수가 뛸 거야 나도 안 뛸 거야 우리 다 뛰죠 말자 간다 한 번 더 간다 진짜 다 가자 제발 와 아 미치겠다 아 아 진짜 무섭겠다 아 아 아 나 진짜 무서워 우와 보는 것도 무서워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모틴이 진짜 뛸 거 같아 이번엔 네 마지막이에요 네 저희를 모티면 내려갈 겁니다 네 자 파운스 합니다 왼손 놓고 자 3 2 1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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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노예고찌가 됐어 미안한데? 너무 무서워 아 아 아 너무 높아 아 아 또 또 떨어져 아 아 아 진아 너가 이제 그거 불 잡고 올라가야 돼 카메라 간다 나 했어 아 엄마 아 아 아 아 아 아 발에 피가 안 떠 와 나 옥진이 뛴 데 살짝 울 뻔했어 어 나도 못 뛸 줄 알았는데 곧 뛴는데 하 내가 봤을 때 그냥 저 올라가서 그냥 하늘 보고 뛰면은 그냥 뛸 수 있을 거 같아요 아 아 진짜 못 할 거 같아요 제가 진짜 무서우면 다리에 힘이 풀리거든요 지금 다 그게 왔어요 그리고 이 떨어지는 속도가 와 중간에는 이게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그렇지 구분이 안 가서 아 네 구분이 안 가죠 어 어 저 진짜 너무 떨려요 안으로 오세요 제가 무서워요 진짜 제가 무서워요 어 어 아 고소공포증 진짜 심해 아 내가 봤거든요 나도 있어 그거 다 있어 큰일 났다 그 VR을 했었었어요 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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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리는 진짜 기겁을 했었어요 미리 떨어진다 아 용수야 용수야 용수한테 안 뛰어도 된다고 해줘요 진짜 그 정도의 중압감이야 무서워 뛰어 미쳤어 너무 무서워 근데 니 진짜 안 뛸 거 같았는데 맞아 너 못 뛸 줄 알았는데 뛰었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 같아 보였어 박수 박수 고생했다 와 이거 야 근데 안 뛰어도 돼 진짜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야 어떤 느낌 이 메시지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딱 알 거예요 뭐가 제일 무섭냐면은 내가 여기 올라왔다는 사실을 일단 느끼지 않고 아 그리고 진짜 무서워 어 그래 가자 갈 수 있다 갈게요 카운트 할 겁니다 양도 놓고 감사합니다 용수야 와 용수한다 와 용수한다 와 용수한다 와 저것도 못한 거 같네 그게 제일 무서워 아 그만 올라가 씨 그만 진짜 아 아 아 아 아 세대만이라네 아 아 몇 번 올라가 아 아 으 으 미리가 고소공포증이 진짜 심한데 응 이런 그 올리언 오브와 그러니까 라이온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진짜 뛴 것 같아서 그게 보여가지고 약간 제가 찡했어요 저렇게 한 거야 응 엘자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럼 저게 내려와요 사장님이 아주 따뜻한 맛을 칭찬해 주세요 잘 뛰었어요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나 큰일났네 나 펑펑 울게 생각나 그러면 아 진짜 진짜 나보고 부탁해야겠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가장 위로가 돼 하 얼마야? 145 제가 그 다음에 ㄹ살 하나만 까먹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짜증나가지고 뭐라 했던 거 같거든요 그만 그만 진짜 야 이형수 진짜 너무 무서워 금이 환영한다 당신의 영웅 핫가이 2세로 임명합니다 이야 메시지 봐요 메시지 메시지 월드 핫가인 제가 인정합니다 핫가이를 넘어서 최고 핫가인 제가 인정합니다 형 찐 핫가인이 여기 있는데 아직 아직 핫가이가 왜 핫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리엘 할 수 있다 라이온이 보고 있다 라이온이 보고 있다 아 나 죽을 거 같아 엄마 아빠 생각해 야 우리도 부모님을 부모님을 안 뛰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네 어 아 미치겠다 와 진짜 무서워 눈 감고 뛰어 그게 최고야 난 뛰었으니까 이런 거 알 수 있다 지금 좋지? 응 그러니까 우린 뛰었으니까 해야 돼 어 아... 야 미안해 나 진짜 못 하겠어 아 할 수 있어 야 이래 정신 상태가 이렇게 썩어 빠져서 앞으로 뭘 할 건가 눈 딱 감고 나카 하나 둘 셋 눈 딱 감고 나카 지금 둘 만 축제예요 둘 만 축제 이게 여유라는 겁니다 이거 받고 오세요 응 여기서 안 나오네 원래 더 앞으로 가라고 지금 많이 혼나고 있어요 지금 맞아 혼나고 있을 거야 지금 앞으로 가세요 먼저 하실 거예요 부기 하실 거예요 아 진짜 못 할 거 같아 뒤로 들어오세요 야 못 할 거 같아 아 못 당했어 미안해 뒤로 들어오세요 이제 앉아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 뒤로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었다 진짜 그게 형이야 나는 너도 죽었어 너 때문에 하는 거잖아 지금 너 때문에 하는 건데 뭐 나는이야 아 근데 진짜 저 때문에 아닌 건데 저는 뛰어야 되겠죠 틀려서 화장이 보여요 이게 다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멀 뛰세요 네 자 발 끝까지 나갑시다 이게 또 한 명 실패하면 이게 또 선례가 돼가지고 뒤에 사람 안 뛴다고 형 우리 겁쟁이 그룹 아니잖아 겁쟁이 그룹 맞게 돼 형 그리고 그렇게 오래 있으면은 살 타 리에 다 듣고 있단 말이야 겁쟁이 그룹 이런 말 하지 마라고 아니야 나 겁쟁이야 지금 형이 할 말은 아니에요 오케이 일어섰다 일어섰다 할 수 있다 이유정 형 아까 만보기 하던 거 생각해요 만보기 형이 지금 안 뛰면 진영이 형 두 번 뛰어야 된대요 오케이 가자 이유정 오케이 눈 깎고 뛰어 아 못할 거 같아요 들어오세요 아 뒤로 들어오세요 이제 안 되면 내려갈게요 아 너무 무서워 야 내려온다 내려와 진짜 내려와 또 내려와 야 우리 몰이야 혹시나 우리 몰이야고 아 미치겠네 진짜 우리 희생자야? 아 미치겠네 와 나 진짜로 너 억울하네? 와 진짜 유정이 형 때문에 왔는데 유정이 형이 안 뛰잖아 개나 뛰어 올라갔어 아 근데 뭔가 진짜 뛸 수 있었을 거 같거든요 근데 진짜 올라가니까 너무 무서워 진짜로 아이고 이렇게 된 이상 세 명은 뛰어야 돼요 규빈이 형은 안 뛰거든 규빈이 형 절대 안 뛰거든 내가 내 한 번 왜 안 뛰어 왜 안 뛰어 규빈이 형은 뛰겠지 규빈이 형은 안 너무 무서워 우리 우리 알지? 어? 근데 올라가니까 알지? 마지막 희망이야 오케이 할 수 있어 아 어떻게 뛰어야 되나 아니 내려오라고 내려갈래 못 뛰었으면 여기서 말이라도 해야지 어? 오디오 채워 데려갈게 데려갈게 오케이 웃음 나오지? 웃음 나오지? 잘했어 잘했어 와 진짜 무섭다 진짜 왜 밑에를 보지 말라는지 알겠어 실망이에요 형 형 교훈 항상 입 조심하자 규빈이 형 멋있다 라이언 올려너블 부모님 모두 스키스키 추 두개 잘 들어 두개 팔 들어 그래 금받이 좋아 역시 우리 맏이 형이 멋있다 형 이제 줄 잡고 올라와요 그만하고 오구 보기만 해도 다리가 떨린다고 와... 어떻게 한 건지 저거? 리리도 고성붙죽 있어요 저 고성붙죽 있잖아요 형 한 대! 오늘따라 더 빛나 보인다? 너가 더 커 보인다야 지금 시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와있어 아... 생각보다 무섭네요 근데 진짜로요 올라간 것만 해도 형은 일단 하나 한 거에요 나는 근데 아까 계속 올라가기 전에 밑에 보면 못 뛴다고 해서 일부러 진짜 보면 못 뛸 거 같아서 갈 때부터 눈 감고 갔거든요 오! 한다 한다 한다! 어! 엄마, 아빠 사랑하고요 우리 올리오 너머! 빌보드 1등 가고! 응! 그리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좋은 바깥스 보내보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우와! 우와! 와, 준진 멋있다! 와, 준진! 와, 머리 때문에 더 멋있어 파란 줄 잡아요! 파란 줄 잡고! 니엣자! 니엣자! 니엣자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오케이! 좋다! 아, 못 할 거 같아요 움직여! 대박! 아, 다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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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정확한 침박수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9 끝자리 9? 가운데 7 오! 앞자리가 6백 6백 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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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백 아니, 이게 700점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실패지, 바보야 아니, 700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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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까딱 놀랐어요 700점 때 저희 그러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아쉽게도 실패 됐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한 분 퇴근 시키겠습니다 진짜요? 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어?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인데 이쪽이 아닌데 그쪽이 아닌데 다음 미션 장소로 출동하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미션 가자! 먼들 이것보다 무서울까? 번지점프보다 uem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